그 스파이크 돌격 보면은 사람들이 게임 끝나면 이제 채팅으로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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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입니다 놀러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 강지형입니다 강지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강지형 티어 추월해서 불면 아닌가? 근데 좀 아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새로 팠습니다 전설의 마징가 펀치 트위치 심지어 발로란트까지 새로 팠어요 과연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올까 그 다음에 머무를까를 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설의 마징가 펀치 트위치 방송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보실 분 방송 볼 사람 저요 어 반대변에 트위치? 트위치 생방 중인데 합방하실 분 혹시 해주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스트리머 누구지? 그 강... 강... 아니요 저 전설의 마징가 펀치 이번에 새로 방송하거든요 마이 조심해라 이걸로 살짝 강지형 목소리로 그런 말 많이 듣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전설의 마징가 펀치 아 놀러... 샌즈님 오실래요? 아 재밌다! 구독할만하다! 팔로운가? 아... 아무도 안 와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네 누가 방석 놀러와서 채팅이라도 한 번 딱 쳐주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텐데 어우 시청자 한 분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한 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소통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코코님은 아까 그 펄판인가요? 펄판? 뭐죠? 어디서 어떤 판이었죠? 아 펄 아... 한분 또 왔네 아... 안녕하세요 상대팀 레이즈에요? 아 오믹님 어 오믹님 왜 채팅해선 존댓말하면서 여기선 반말까세요? 죄송... 자 우리 100명 찍는 겁니다 친구 데려와요 저희 시청자 100명 찍어야 됩니다 다음날에는 200명 시청자 맞은 주십시오 형님 생방! 생방 오세요! 어...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위치 정서리 머가리무치 생방 중... 상대도 방송인이던디? 누군데? 합방을 해버릴라 저 지금... 음... 시발 시바드라! 시청자 한 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코코님인가요? 아... 코코님구나 그래도 저는 제 생방송 한 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핫방 하실 분 핫방 하실 분 방송이요? 이미 누군데요? 한번도 못 봤는데 저... 전설의 마진과 펀치... 인데... 스위치에서 한번도 안 봤는데 오늘 처음 했습니다 방송한 지... 한 시간 키키키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한번... 아... 구경 오세요 시청자면... 저희 시청자분들 두 분 보고 있거든요 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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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시간 째 이제 6명 기다려! 잠깐! 나가지마! 버텨! 여러분들 좀만 버티면은 아주 그냥 어... 최고 기록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뭔데? 들어가야 돼 사이퍼 뒤에 하나 왔다 나아이스... 혹시 아이소님도 방송하세요? 아... 저요? 글쎄요 먹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했거든요 혹시 저랑 합방 가능하십니까? 비록 애송이 이기는 해도 마음만은... 나도... 스트리머 벽돼 벽이 이겼다 나이스 역시 전설의 마징가펀치 역시 나야 역시 전설의 마징가펀치 후원을 갈겨야겠는걸 어때요 어때요 홍보 질이죠 아니... 이런 걸로 후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 돼 아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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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그럼 어떻게 아아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이 지금 일주일 만에 하는거라 그 뭐 기만인가요? 아니 원신이 지내더라구요 원신을 좀 하다가 왔는데 원... 원숭이요? 예 수고했어요 아니야? 수비팀 승리 하하 방송이요 제가 합니다 김대임 맞아요 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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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격인가? 팔로우... 1일차인데 4명 나쁘지 않은데 아이씨 나쁜건가? 개노무한데? 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읍...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쓰읍... 자 여러분들 저 왔구요 자 바... 그 뭐야 다시 해볼게요 에 스파이크 돌겨 그... 한 명이 혹시 난가? 나냐? 나네? 한다는 사람 다 뻥이야 이거 다... 다 뻥이야 얘도 안봐 나 삐졌어 너희도 다 거... 거짓말쟁이 나 흑화해서 나 스타하러 갈거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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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잠깐 수련을 좀 갔다 왔습니다 수련을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깨달은게 하나 있는데 정말 팬이라는 거는 감사한 거도군요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야... 진짜 와... 야... 진짜 와... 대단했네 나중에 유튜브로 모시고요 밖에 많이 춥더라